안녕하세요. 오늘은 스케치필렛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먼저 이 라인을 선택하여 레퍼런스를 만들어주세요. 그리고 이 스케치필렛을 클릭합니다. 이 스케치필렛은 라운딩을 클릭합니다. 이 스케치필렛을 클릭합니다. 라운딩을 클릭합니다. 더 큰 부분을 클릭합니다. 5를 클릭합니다. 10를 클릭합니다. 더 큰 부분을 클릭합니다. 라운딩을 클릭합니다. 이 스케치필렛을 클릭합니다. 더 큰 부분을 클릭합니다. 더 큰 부분을 클릭합니다. 더 큰 부분을 클릭합니다. 그리고 이 스케치필렛을 클릭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올려주세요. 그리고 그러면 이 스케치필렛을 클릭합니다. 그리고 이 스케치필렛을 클릭합니다. 그래서 이 스케치필렛을 클릭합니다. 1 3rd of time thank you